1, 2, 3 슬림클! 엄마, 아빠! 사장님! 언니 빨리 와봐요! 우리 진짜 디스니 펜션이야! 여기 뒤에 사봐! 한 번 사진 찍어보자! 사진이야, 녹음이에요? 사진! 아, 너무 깜짝이야! 마지막이야! 3, 2, 1 한 번 볼게, 어둡게 나오는지 이제 영상 찍어볼까? 네! 누구 사장님한테 먼저 할까? 부모님? 부모님? 1, 2, 3 안녕하세요! 사이핑크입니다!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가자!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사랑해요! 엄마, 아빠! 사랑해! 언니도 사랑해! 주완이도 사랑해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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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! 고! 맛있는 냄새! 김치! 오, 끊는다! 떡만둣국 어떻게 내리는 거지? 여기를 옮겨서 여기다가 컬 올리자! 떡국을 먹읍시다! 어? 이거 왕만두인데, 왕만두? 만두! 만두! 왕만두! 언니! 언니는 특별하게 왕만두 두 개로 줄게! 떡과에는 김을 많이 올려야겠지? 맞아! 나 김 좋아해! 채용이는 파도 좋아할 것 같아! 조금만 더 근데 왜? 파는 좀 갈래!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? 떡국? 너무 적나? 맛있어 보여! 김치랑 먹을래! 떡국! 떡국! 맛있어 보여! 얘들아! 얘들아! 밥 먹자! 얘들아! 떡국 먹자! 떡국! 엄마 목소리인데? 얘들아! 얼른 나와야지! 이거 먹어야지! 냄새 진짜 좋아! 와! 아침부터!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다! 되게 맛있을 것 같아! 너무 기대가 돼! 잘 먹겠습니다! 이거 불겠다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어! 그런 게 있나? 막 한복 입고 밥 먹는 예의 이런 게 있나? 응! 맛있지! 우리가 아침부터 이런 수렴이야! 어! 만두! 만두! 아! 나 그거 만두 시켜줘! 완전 맛있다! 아! 김치! 제발! 뜨거워! 맛있는데? 근데 한복 진짜 이쁜 것 같아요! 맞아! 아우! 느꼈어! 한복은 근데 편해서 좋아! 입기도 편하고 앉아있기도 편하고 예! 예! 저 옛날에 대장금? 인가? 저거 봤는데 오! 한복 있는데 막 초록색 진짜 진한 초록색 근데 그건 한복이잖아! 한복 이게 한복 나 어렸을 때 대장운습 놀이 진짜 많이 했어요 저 대장동놀이? 대장동놀이? 네! 언니가 막 시켜가지고 제가 아긴데 막 막 근데 목욕하는 씬 나오잖아요 이 안에 치마 막 나한테 이렇게 입히고 들어가려고 막 비우는데 아! 진짜 시종이었는데 응! 근데 외국에는 그런 거 없어? 한국은 떡국을 먹으면 1살 먹다가 어때? 없어 그런 거? 호주는 새해가 한여름이여가지고 친구들 막 가족들 불러가지고 바베큐 파티에요 세례 때 태국 새해가 어?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절 절까지는 아닌데 용돈을 받아요 용돈 받아? 어 똑같네 용돈 받으면 이렇게 들고 가서 엄마는 이제 막 음식 준비하는 거 있을까 엄마가 이거 받았다 막 막 말했어 가족들한테 용돈 받으면 엄마가 보관해줄게 어 사진은 못 봐 뭔가 막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막 다 패배를 드리고 와야 돼 우리 엄마 이런 모습 보면 진짜 놀라겠다 근데 그럼 오늘 뭐 해 이제? 원래 윷놀이하고 아 맞다 보습 치고 막 그럼 우리 그때 리사가 갖고 왔던 뽑기 기계 같은 걸로 뽑을래? 콜? 응 그렇다면 기다려봐요 어? 생각보다 먹었네? 뭐지? 뽑기 하는 거야? 어차피 먹고 싶어 빨리 뽑을래 아 맛있겠다 나 저 햄버거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아니야 이거 뭐야? 이거 다 빼면 돼 지금 빨리 이거 빼면 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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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러분 됐다 아니야 잘했어 멤버들 멤버들 잠시만요 우리 일단 이거 하고 싶은 거 각자 아 내려달라니? 각자 이거 서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와 이거 저 추억의 음식 아니에요 약간? 뭐지? 됐다 이거인가? 오케이 오케이 Are you ready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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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결혼했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나 초콜렛을 어? 아 하하 하하하 아 고거 공무원 가서 리사라 관중이 대화하는 것 아 어떻게 다 리사라 썼어? 오 오 오 Someone has Fujita 대표 아니야 동물이랑 하루 종일 놀 takiego 너도? 손으로 너무 좋다고 동물應該 가면 돼 intermediate Botając 타카할이, 차 타고 호랑이 차 안 타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몸이나 업어졌으면 좋겠어 상어체운技 선 Target partner 제니를 보는 체역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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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가 안녕 너무 귀여워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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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